박성훈, 김소훈, 송진우, 임나영 네 명의 친구가 이렇게 함께 왔는데 공통점이 있어, 이 네 친구들에. 유포자들이라고 이렇게 다. 뭘 유포하러 온 거야? 유포자들이라면 우리한테 뭘 유포하러 온 거야? 맞아. 우리가 영화를 넷이 같이 찍었어.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시고. 유포. 유포자들. 삼각관계고. 아니, 아니, 아니. 나는 이제 그 중에서 약혼자로 나오고 둘이 친구로 나오고. 나는 이제 슥XXX 말을 자고. 아. 그걸 미리 지금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아주 잘 봤어요, 야. 다시 갈게요. 다시 갈게요. 내 SNSL한테. 아니, 그러니까 송은이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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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. 송은이? 송은이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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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은이하고. 송은이 누나가 성공했구나. 어제부터 그래 발음이 좋아한 너희들. еше당... 말도 묻어는 거지... 사훈이 배운 거잖아, 이 사람아 나도 뭐죠, 잡기 같은 건 고래 내일 안 배운다고... да, Doctors... 그걸 왜 연습을 했어? 난 단타했었다고 그러잖아.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내용은 송은이 누나가 XX 나오고. 내가 결혼을 얘랑 앞두고 있는데 결혼 직전에 내 친구가 얘가 여행 가 있을 때 클럽을 가져가고 꼬셔. 그래서 클럽을 같이 갔는데. 총각 파티. 얘가 이제 나를 꼬시는데 거기에 막 포도 잃어버려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이. 범죄 추적 스릴러. 나 범죄 완전 좋아해. 진우 너는 결혼까지 한 애가 클럽을 왜 가? 지금 와이프가 일본에 있어서. 어떻게든 다 받아줘.